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정신이 지구 대기권을 돌파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주 반대편까지 나가버린 그런 군상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새언니네 부모님한테 큰 돈을 빌린 우리 엄마랑 아빠 결국 새언니의 눈이 확 완전히 뒤집혔고 지금 당장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새언니가 돈 갚으라고 집에 찾아왔어요. 제목 그대로 새언니가 돈을 갚으라는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몰라 글 써봅니다. 좋은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삼남매 중에 둘째고 오빠랑 다섯 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한 오빠지만 거의 안 보고 살아요. 뭐 총각 때부터 그랬습니다.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다보니 새언니는 더더욱 못 보면서 지냈죠. 그랬는데 하... 저희 부모님이 사돈 어른들 즉 새언니네 부모님한테 돈을 좀 빌리셨나봐요. 저는 당연히 몰랐고요. 여하튼 액수가 좀 큽니다. 몇 천만원 그리고 새언니가 이번에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당장 돈 갚으라고 집에 쳐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본인 혼자가 아니라 오빠랑 같이 왔어요. 그렇게 오빠는 오자마자 아이고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새언니는 먼저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저랑 동생한테 어른 일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 이래가지고 저희는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였어요. 미친듯이 소리 지르고 그냥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도 성격이 절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빠를 확 휘어잡고 사는 새언니라 성격이 드세겠구나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하튼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새언니가 아니 이 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담보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갚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들이 그걸 가져갑니까? 왜 나 모르게 내 부모님 이까지 단속을 했냐고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 건드리는 거 나는 절대 죽어도 참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소송 걸어버리기 전에 얼른 갚아요. 뭐 대충 이렇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요. 내일 또 오겠대요. 아니 돈 줄 때까지 매일 찾아올 거라는데 하 진짜 아니 그래 저도 답답해서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어떻게든 죽인 줘야지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리거든요.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는데 아니 제가 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또 매일 찾아올 거라는데 이게 무시가 되겠냐고요.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읽기 전에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이래서 오빠도 연락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온 게 아닌가 장남이라고 돈 빠니까 댓글 1번 와 정신 제대로 나갔네 쓴이 부모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야 보아하니 이제 곧 좀 있으면 쓴이도 희생양이 될 것 같은데 정신 차려요. 3번 와 미친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로 인생을 살면 아들 며느리 몰래 사돈한테 돈을 다 빌리냐 게다가 며느리한테 비밀로 해달라 했다고 야 여하튼 그 집이 작아나니까 뭐 집 대출받아가지고 당장이라도 갚아야지 뭐 다를 수가 있나 그게 아니면 사기꾼 먹튀 되는 거야 고소당하는 거지 어른들 싸움은 신경 끄고 만약 네가 사회 초년생이면 이대로 모르는 척 조용히 있다가 빨리 독립이나 해요 어서 네 살길이나 찾아라 이겁니다 오빠가 연을 끈든 말든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사돈한테 돈 빌리는 인간들이 지 딸한테는 못하겠냐 아마 잡아먹으려고 할 거다 새언니가 난리치는 거 도저히 감동이 안 될 것 같으면 분명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손 내밀 거라고 이거는 담보대출로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애초에 그럴 인간이었으면 자기 사돈 댁한테 돈 빌린 발상 자체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이면 내 말 알겠어요 지금 이거 네가 살아있는 내내 반복될 거지 같은 일이라고 도망가라고 5번 얼씨구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감히 사돈한테 돈 빌린 저 진상 부모가 미친 건 뒷전이고 새언니만 나쁜 년 취급을 하고 앉았네 정신이 아득하구만 진짜 웬만한 낯짝으로 자기 사돈한테 돈 절대 못 빌려요 그러니 너도 당하기 전에 얼른 탈출이나 해 등신아 두 번째 사연 원제 저희 마누라가 정신과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지 의견 구합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또 결혼할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건 아내의 강력한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생각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토론을 좀 시도해 봤는데요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본인이 아이를 낳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제가 배 앞에 아이를 묶어서 절대 떼지 않고 무조건 달고 다니는 조건을 단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떼는 날에는 제 급소를 아주 강력하게 타격을 하겠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싶은 게 정서적으로 뭐랄까 약간 불안장애 혹은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것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망상 같은 그런 정신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너무 괴리가 큰데요 아내의 이 발언 때문에 결국 크게 싸웠고 제가 정신과 진료를 추천했는데 아내는 자기가 아니라 말을 바꾼 죄가 나쁜 거고 잘못이라며 저더러 병원을 가보랍니다 그러면서 안 돼가지고 여기다 글을 써보자 해서 쓰는 건데요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아내한테 정신병이라는 말이 많이 있으면 병원에 가겠다고 해요 또 제 생각에는 아이를 극도로 혐오하는 것도 사실 정신질환 증세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현실의 아이한테 혐오를 드러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훗날 낳을 수도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가상의 혐오입니다 자기 조카나 친구들 아이들한테는 잘 웃고 귀여워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참고로 저희 맞벌이고 너부터 병원을 가야 됩니다 3번 뜻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냥 이혼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남편이 사페죠 말 바꾸고 지 마누라한테 가스라이팅 시전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이렇게 글까지 쓰며 아내를 정신병으로 몰고 가는 역대급 사페요 5번 애 낳을 생각 없다 했다가 이제 와서 애 낳겠다고 입 털면서 지 마누라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병원에 보내는 거 이게 정상이냐 너 사이코패스지 병원 네가 가라 그리고 가는 김에 정관 수술도 좀 받고 너는 말이지 아이를 만들 자격이 절대로 없어 알겠냐 아니 병원은 말을 바꾼 놈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럼 이혼 당할 수 있어 올해 끝나기 전에 추가 아니 여러분 저는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싫다는 걸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렇게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거 바로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혐오가 도를 지나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 중에 자기 배에 살이 터지면 네 배에도 그대로 똑같이 문신을 새겨라 이런 말이나 하고 또 1년 동안 인부 금기 약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복용하지 말고 어디가 아프든 무조건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병원 가야 된다고 말해주세요 댓글 1번 지금 이거는 임신과 출산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너를 혐오하는 겁니다 이제 뭐 남은 정도 다 털린 것 같은데 곧 이혼 당하겠네 수고 2번 약속도 뒤집고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니놈의 새끼를 낳고 싶겠냐 아니 쓴이 같은 인간이랑 사는데 병이 안 걸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4번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속 못 알아 쳐먹으니까 워딩도 저렇게 강해지는 거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있던 정도 그나마 있던 것도 다 틀리고 없겠다 이제 조금만 더 발악해봐 그럼 바로 이혼 서류 네 면상으로 날아오겠네 힘을 내 나는 아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거랑 계속 사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 남자 말은 그거 같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을 했죠 합의를 한 건 맞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내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그렇게 했다고 뭐 어쨌든 저쨌든 그거를 받아들이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꿨다고 했지만 사실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말을 바꾸는 거면 그렇다면 먼저 좋게 이야기를 해야 돼 좋게 물론 말을 하기 전에 그 이전의 환경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이제 우리 두 사람 먹고 살만하지 않냐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 한번 낳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좋게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포기해야죠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 이도 져도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는데 무조건 애를 낳아야겠다 그럼 이혼해야 됩니다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애도 안 낳을 거면서 결혼을 뭐하러 했냐 이런 얘기까지 가면 또 이게 좀 세질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애 낳으면 좋죠 애기도 얼마나 예뻐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약속을 한 거란 말이지 약속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야 나 마음 바뀌었으니까 애 낳자 내가 아니라 안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 먼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것도 없이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저도 모르면서 깝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